5월 관련 노래들은 비장함과 더불어 무척 서정적이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. 죽음과 상실, 슬픔, 이런 정서들이 노래에서 묻어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. 박문옥이 묵년의 젠들을 작곡한 것은 90년대 초 우연한 계기로 노랫말을 만났다고 한다. 92년도쯤에 제가 강진으로 이사를 갔어요. 강진에 이사 갔는데 강진중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담임이 저희 집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학생 어머님이 시집을 한 번 갖다 줬어요.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게 바로 박용주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곡을 한 다음에 거리음악제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했죠. 목년꽃이 목년꽃이 안 난 목년꽃이 진다 해도 도 Moi 그리 그리 슬프려 피었다가 피었다 지는 것이 어둠 목냥꽃뿐이랴 우리네 워낙에 목냥꽃보다 더 하얗고 숨겨간 영혼 영혼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우린 워낙에 목냥꽃보다 더 하얗고 숨겨간 영혼 영혼들이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collected 그릇 한글자막 by 한효정